여보, 그동안 잘 있었지? 내가 유럽에서 당신 좋아하는 거 많이 사왔어. 이거 먹으면서 우리 건설적인 얘기 좀 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네 새끼 내팽개치고 상간녀랑 좋다고 여행 갈 때는 언제고? 나는 이미 너한테 들을 말 충분히 들었고 너한테 할 말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 변호사랑 이야기해 줄래? 야, 아니 여보, 또 말 섭섭하게 하네. 막말로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날 남편으로 존중해 준 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잠깐 실수한 거야. 우리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진지한 사이 아니야. 제발 믿어줘. 우리 희은이 봐서라도 이러지 말자. 지금 이건 다 같이 망하는 길이야. 아니, 내가 왜? 잘못은 니들이 다 저질러놓고 내가 왜 망해? 나는 니들처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손에 똥 묻히면서 산 적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니들 가족에서 나랑 희은이는 지워. 그리고 니들이 바라던 대로 오손도손 살라고.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의 속을 뻥 뚫리게 해드리고자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유복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치과 의사셨고 엄마는 오랫동안 민화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셨어요. 요즘엔 이 정도면 금수저라고 하더군요. 겉으로 봤을 때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엄마는 외롭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고 오로지 저와 언니만 보고 사셨어요. 나중에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미나도 그만두셨네요. 저랑 언니는 엄마에게 우리는 괜찮으니까 제발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엄마 본인이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나중에 커서 자식 낳아보면 그때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결혼이라는 건 스스로를 시공창으로 빠뜨리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비혼주의자가 되어갔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친구는 여자로서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가 아이를 낳고 예쁘게 신혼집 차려서 사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나도 이런 가정을 꾸려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결혼하면 합법적으로 엄마 아빠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만나지지는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쁘던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내렸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길래 집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혹시 나와줄 수 있어? 아이고, 엄마가 오늘 아침에 우산 챙기라고 했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근처에서 굉음이 나더니 통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달려가 확인했다가 깜짝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차에 부딪혀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른 달려가 엄마의 상태를 확인했고 엄마를 크게 불렀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금방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어요. 엄마와 접촉사고를 낸 차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의 운전자가 내렸어요. 저기요, 횡단보도 앞에서 그렇게 갑자기 출발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비도 오는데 더 조심하셨어야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호가 지금 막 바뀌었거든요. 아주머니께서도 신호가 바뀌려고 할 때 너무 무리해서 건너려고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무단횡단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정말 아니고요. 따님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제 차로 타시죠.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어머니만 힘드실 것 같네요.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 남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엄마에게 필요한 검사를 다 받으라고 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검사 결과 엄마는 허리를 크게 다치셨고,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받은 재활의학과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취업 준비로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시간이 되는 날은 제가 대신 운전해서 엄마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됐죠. 어머, 젊은 총각도 왔네요. 정말 안 오셔도 된다니까 그러시네. 젊은 사람이 고집이 세네. 나 이제 정말 괜찮다고. 아니,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이세요? 오늘은 따님도 오셨네요. 지나가던 길에 생각이 나서 들렀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그 남자가 엄마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지켜보고, 가끔은 몸에 좋은 영양제를 챙겨줬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 엄마가 보험사기라도 칠까 봐서요? 우리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 아니니까 안심하고 가보세요. 남자의 호의에도 저는 계속 날카롭게 나를 세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남자였던 아빠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 특히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첫 만남이 좋지 못한 그 사람을 제가 경계하지 않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돌 같은 제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아빠는 한 번도 엄마와 함께 병원에 와준 적이 없었어요. 엄마도 그걸 원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남자의 역할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오고만 것이었습니다. 아니, 병원에선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차를 대놨어? 아정아, 거기 핸드폰 번호 있으면 전화 좀 해봐. 여보세요? 4444 차주분 맞으시죠? 얼른 오셔서 차 좀 빼주셔야겠는데요. 아니, 이중조차를 하셨으면 기어를 중립해놓든가 하셔야지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다 걸어놓으셨네요. 제가 조목조목 따지자 곧 차주가 나타났습니다. 차주는 키 큰 50대 아저씨였는데 얼굴이 잔뜩 상기젠 채 왔더라고요. 아니, 지금 나 검사할 차례가 딱 됐는데 지금 차를 빼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나 바쁜 사람들이라고 이 아줌마들아. 차주가 흥분해서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보세요, 지금 우리 장모님한테 뭐 하는 겁니까? 이중조차를 했으면 얼른 고개 숙이고 차나 빼주고 갈 것이지. 어디서 큰 소리야? 체격 좋은 남자가 나타나 한마디 하니까 차주는 바로 꼬리 내리고 차를 빼주더군요. 태어나서 남자의 존재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졌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남자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자가 와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주고 엄마는 무사히 치료받으러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받으러 올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더군요. 이제 엄마가 병원에 올 필요가 없게 됐으니 그 남자를 볼 일도 없으니까요. 그동안 저모르게 그 남자에게 의지도 하고 또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총각,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젊은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네. 가만 보면 우리 아정이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아직도 너무 애 같다니까. 아, 따님 이름이 아정씨였군요. 헤어질 때 되니까 알게 되네요. 아, 그리고 아까 주차장에서 제멋대로 장모님이라고 부른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저씨가 순순히 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야, 정말 고마웠어. 듣기 좋던데 뭘. 이런 사위 하나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엄마와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도 이렇게 그 남자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엄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런 분인질도 모르고 제가 의심부터 했네요. 괜찮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시작이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그쪽이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따로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아정씨가 먼저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불순한 의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계속 병원에 왔던 이유는 아정씨 때문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오시지 않을까 해서요. 아정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찾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남자는 저의 고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뒤 따로 만나서 식사를 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통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엄마도 제가 남자와 사귀게 됐다고 하니까 저보다 더 좋아하셨죠. 시간이 지나고 저도 남자친구도 취업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빨리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서두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생각이 다르더군요. 지금은 우리 둘 다 사회 초년생이라 불안정하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에 연애만 질질 끌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는 커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그런 제 부탁에도 저에게 가족들을 소개해 주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가족들 얘기만 나오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하기 일쑤였죠. 저는 자랑스러운 가정사는 아니었지만 저희 모든 이야기를 다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남자친구의 태도에 남자친구는 저만큼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자친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제가 밀어붙이기 시작했네요. 그날은 오랜만에 교회로 나들이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예고도 없이 남자친구네 집 앞으로 찾아갔어요. 집을 나서자마자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는 눈이 토끼 눈이 됐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왜 여기서 나와? 자기가 가족들한테 나를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접 왔어. 부모님 안에 계시지? 온 김에 인사나 드리고 가자. 남자친구는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밀치고 들어가는 저를 끝내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자친구의 집으로 직진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예비씨 부모님은 생각지도 못한 손님의 등장에 놀란 기색이 역력하셨지만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아니, 완전 딴 판이었죠.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아들놈이랑 만나는 사람이요? 아니, 왜? 혹시 한 번 갔다 왔나? 어머, 이 양반도 참! 에이, 뭔 들었대! 보이시다시피 우리는 이러고 살아요. 그래도 이 집에서 우리 가족 새끼 다 먹고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잘 자. 그런데 우리 애한테 듣기로는 뭐,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아, 혹시 아버님 NGO 단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NG 뭐? 그래, 암튼 우리가 그 모식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확장하려는 계획도 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 아들도 같이 와서 거들어야지. 안 그러냐, 호준아? 그러니까 아가씨는 시집 잘 오는 거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싸모님 소리 들어줘야지. 예비 시부모님은 좋게 말하면 시원해 보였고 솔직히 말하면 교양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왜 남자친구가 제게 가족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만 간단히 드리고 집을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말하더군요. 미안해. 사실은 자기네 집에 비해 우리 집이 많이 기우는 것 같아서 너랑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어. 지금이야 너희 부모님이 날 좋아해 주시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잖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부모님 만나게 되니까 나도 속이 후련하네. 우리 부모님 조금 특이하지? 그래도 정 많고 좋은 분들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시거든. 저는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존경한다는 게 당시에는 정말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는 살아온 환경이나 가치관이 많이 다른 시부모님을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걱정이 됐고 저도 이런 시부모님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꾸밈이 없고 소탈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줄. 다행히 저희 엄마는 이미 남자친구를 잘 알고 있었고 저희 아빠는 자기 연애에만 관심이 있지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지에 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은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정확히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고생이 심했는데 당시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기 전이라 임신 초기에는 휴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전문 자격증을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일을 구할 수 있는 편이거든요. 일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가 안 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의 속도 모르고 남편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회사 이번 달까지만 다니려고 사실 회사에는 지난달에 얘기했고 지금 후임한테 인수인계하고 있어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해 회사를 그만둔다고?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면 어떡해 그만두고 뭐 할지는 생각해뒀어? 이제 아버지 사업 같이 도와드려야지 결혼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난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나 아직도 아버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존이라는 회사야 자리 잡으면 그때 정확하게 말해줄게 나도 지금 회사 그만뒀는데 자기까지 그만두면 우리 가족은 이제 손가락 빨아먹고 살아? 아니 내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논대? 아빠랑 같이 일한 데잖아 막말로 당신도 회사 그만뒀으면 나도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냐? 이것도 남녀차별이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회사였거든요 자기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까맣게 잊었는지 그 멀쩡한 회사에 저랑은 한마디 사기도 없이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니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는 시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서라니 그 자리에 거품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런 일을 남편이 혼자서 벌였을 리는 없고 분명히 시부모님의 외압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한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며칠 뒤면 시댁 모임이 있을 예정이었던 터라 그때를 노리기로 했죠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이더군요 모임 당일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는데 시부모님의 기운이 뭔가 쎄함을 감지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시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절 본체 만체 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꿀꿀하게 할 일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주방을 둘러보던 중 프라이팬에 잡채가 있길래 접시에 옮겨 담아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제 손을 탁 치시면서 됐다고 그릇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당황한 기색이 영역한 채로 식사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며느라 솔직히 나 좀 섭섭하다 네가 우리 호준이한테 왜 회사 그만뒀냐고 면박 줬다면서 아버지도 참 갑자기 밥상머리에서 그런 얘기는 왜 꺼내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아가 내가 설마 니들 굶기려고 그러겠니 이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내가 그의 할아버지야 나도 다 생각이 있고 계산이 섰으니까 아들한테 거들어라 그러는 거 아니겠냐 아버님 회사를 그만두는 건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버님 항상 제가 무슨 일 하시냐고 물으면 그때마다 얼버무리시기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남편까지 끌어들이실 거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설명만 하시면 되는데 당황하시면서 또 설명을 못하셨고요 의사면 의사고 변호사면 변호사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똑바로 설명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당하거나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을 믿고 맡겨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될 수밖에요 이를 계기로 시부모님과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있는 집 자식이라 자기 집안을 무시한다며 분해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날 두 시부모님은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치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안중에도 없고 회사에서 모든 인수인계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쿨하게 퇴사했어요 퇴사한 다음날부터 바로 아버님 회사로 출근을 한다며 일을 나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산책을 하는데 걷다 보니까 다른 동네까지 좀 멀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건물 현관 앞에 낯이 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이 시간에 이 동네에서 몰아나 봤더니 건물 현관 우체통에 전단지를 꽂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남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잠시 건물 뒤편에 숨었다가 남편이 자리를 뜨는 것을 확인하고 우체통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대낮에 돌리고 있던 전단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뒤집히고 말았죠 그 전단지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립니다 24시간 대기 중 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남편이 시내 직장 때려치우고 하는 일이 고작 심부름센터였다니 그동안 아버님이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일이 심부름센터였다니 모든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친정엄마한테도 창피해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언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도 기가 막혔는지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곧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걱정하지 마 너 언제든 다시 일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차하면 이혼해 너랑 희은이는 언니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알았지 네 인생 망한 거 아니니까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남편한테 뒤통수 맞은 상황에 언니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니까 너무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아버님 회사로 이직한 남편은 몇 개월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사업이 정상계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제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정말 소중의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관리비가 미납됐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를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핑 도는지 아이를 먼저 재우고 방구석에 앉아 혼자 울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 관리비 미납됐대 당신 몇 달째 월급 한 푼도 안 갖다 준 거 알지 아버님께 말 좀 해봐 월급 언제 주실 거냐고 당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나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내가 밖에서 무슨 일까지 하는지 네가 알아 알아 사실 얼마 전에 당신이 전단지 돌리고 다니는 거 봤어 제가 사실대로 말을 하자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 그런 일인 줄 알고 아버님 따라간 거야 알고도 간 거냐고 말해봐 당신 지금 내가 심부름센터 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라서 내가 직접 발로 뛰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그때는 직원 고용해서 부리기만 하면 된다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일당 백으로 뛰는 거야 뭐라고 지금 내 꼴을 봐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살라고 당신한테 시집 보낸 거 아니거든 또 시작이다 그래 너네 집 돈 많고 고상해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다 우습지 오늘 네가 한 말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더 일을 악물고 일할 거라고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남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아빠에게 평생을 시달리고도 이혼은 안 하겠다고 버티던 친정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분명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서 설득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형분의 건축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제가 또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자기네 집안을 무시한다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얼굴도 점점 말라갔고 사람 물고리 아니었어요 그 당시 모유수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신 친정엄마께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바로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집요한 신문 끝에 저는 모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당분간은 엄마가 생활비를 줄게 신서방한테는 말하지마 그거 알면 또 우리 집에 기댈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서방 그 일 그만두고 다시 취직하게 해 신서방 머리 좋잖아 그런데 왜 그 나이에 그런 데서 썩어 엄마에게 속시원히 털어놓으니까 너무 후련했습니다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엄마는 남편 모르게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없던 돈이 생기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동안 못 다녔던 문화센터도 등록하고 딸아이 옷도 사고 육아장비도 사고 오랜만에 사람답게 돈을 쓰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가 싶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고 다니니 남편이 바로 눈치를 챈 거예요 당신 돈 생겼어? 요즘 왜 그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녀? 당황한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죠 얼마 전에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우리 사정 얘기했더니 엄마가 생활비를 보내줬어 그래? 그게 언젠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왜?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엄마가 생활비 주면 당신은 돈 안 벌어도 되는 거야? 이건 엄마가 희은이 키우라고 준 돈이야 당신은 달라지는 거 없어 그래 맞다 너 부잣집 딸내미였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 니네 부모님이 돈 주셨는데도 밥상이 항상 이 모양인 거는 나한테 줄 건 없다 이거지? 말 그렇게 할래? 나 지금 희은이 보느라고 밥 차릴 정신 없는 거 몰라? 네가 집에서 애를 키워봤어? 아이고 그쵸 공주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섭섭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정말 속상했습니다 아이 낳고부터 제대로 된 월급은 한 번도 가져다주지도 않았으면서 그에 대한 미안함은 눈곱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이렇게 만든 시부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엄마가 도와줬으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준 돈으로 저랑 딸만 좋은 거 먹고 남편은 아무거나 차려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정말 갈라서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거의 대화도 없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더 마음 편히 월급을 안 가져오더라고요 정말 속이 터질 노릇이었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몇 주 뒤부터 남편이 다시 월급을 갖다주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갖다 준 생활비는 이전 직장에 비하면 새발에 피었지만 그 후로는 점점 늘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씀씀이도 점점 커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꾸질 않나 옷, 가방, 시계, 구두 등 사치품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아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웬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런 고급 외제차는 누가 타고 다니나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차에서 글쎄 남편이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불러세웠죠 여보, 이 차 뭐야? 어디서 났어? 새로 뽑았지 왜, 어디서 훔치기라도 했을까 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요즘 당신 생활비도 따박따박 갖다 주고 쇼핑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제 사업이 자리 잡은 거야? 말을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참 일찍도 물어본다 그게 네 문제야 눈치가 없는 거 남편은 더 이상 저랑 말 섞기 싫다는 듯이 애한테는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생하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갑질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앞으로 돈을 쓰기 전에 품위서를 써서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쓰고 나면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가계부를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시부모님은 저를 시댁에는 얼신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 보고 싶지도 않으신 건지 제가 한 번 시댁에 가려고 해도 절대 못 오게 하셨어요 남편에게도 물어봤지만 다른 말로 둘러대기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웬일로 시부모님께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사업이 계도에 올랐으니 직원들과 함께 포상휴가를 다녀오겠다고요 직원이라고 해봤자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온갖 잡일은 다 하는 미쓰리 한 명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유럽으로 10일 동안 여행을 간다고 하길래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유럽까지는 무리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너는 집에서 푹 쉬고 있거라 우리는 다녀오마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네요 하지만 뭐 제가 유럽을 못 가본 것도 아니고 그땐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행을 단 이틀 앞두고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언니는 일을 하느라 엄마 옆을 지킬 수가 없어서 제가 엄마 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지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애를 맡길 곳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수소문해도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엄마 간호를 해야 할 것 같아 예전에 다쳤던 데가 또 다쳐서 이번에는 수술을 해야 한대 근데 내가 희은이 데리고 병원에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고 희은이 좀 봐줘 이미 티켓팅까지 다 끝냈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저 형네 맡기면 되잖아 언니는 출근하잖아 암튼 난 안 돼 이날만 기다렸는데 왜 내가 취소를 해 특실 예약하면 거기서 희은이랑 같이 지낼 수 있잖아 그게 애 아빠가 할 소리야? 왜 필요해? 너네 집 돈 많잖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가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없어 남편의 말에 머릿속이 말끔해졌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혼을 망설였던 저에게 결심히 서게 해줬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지내기 위한 짐을 쌓고 병실이 쾌적해야 한다면서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결국 조강지처한테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빠가 이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걸로 우리의 지옥 같았던 지난 날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아빠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엄마 곁을 지켰어요 그 모습에 저도 아빠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게 되었죠 엄마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들어가자 언니가 병문안을 왔어요 오랜만에 언니의 얼굴을 보니 나도 모르게 용기가 났던 것인지 저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이혼하려고 그동안 희은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가족으로 엮여 사는 게 희은이한테 더 해로운 것 같아 그래, 잘 생각했어 내 로스쿨 동기 중에 승률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거든 소개해 줄 테니까 상담 잘 받아 봐 수임료는 내가 내줄게 저는 바로 다음 날 언니가 소개해 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그동안 그런 낌새를 못 느꼈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최근 들어 남편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과 무리해서 외제차를 산 것이 수상하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유럽 여행에 미쓰리를 대동한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증거만 잡으면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더군요 하지만 집이나 남편 사무실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이 사무실에서 일도 안 하는지 아주 깨끗했어요 그렇게 연속으로 허탕을 치던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최근 들어 제가 시댁에 가겠다고 할 때마다 뜯어말리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모습이었죠 순간 저는 그곳에 뭔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의 예상이 딱 들어맞은 거죠 세상에 시댁에 들어가 보니 제 2의 살림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쓰던 방이 웬 여자 방처럼 꾸며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닥에는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아기용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곧장 그 방을 뒤져보니 나올 게 나오고 말더군요 초음파 사진 한 장과 함께 여자와 함께 찍은 남편의 사진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이 시부모와 함께 데리고 간 미쓰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초음파 속 아기는 남편의 아기였고 지금 남편은 미쓰리와 태교 여행을 간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정황이 퍼들 조각처럼 딱 맞춰지더군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네요 또 다른 게 없나 하고 서재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연 것은 방문이 아니라 판두라의 상자였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사무실이 깨끗했던 이유를 바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사무실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것들이 얼마나 구린 일을 했으면 집에 사무실을 차렸을까 생각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샅샅이 뒤져보니 각 개인의 신상이 적힌 폴더가 수십 개 정도 나오더군요 저는 정확히 이게 무슨 파일인지 알기 위해 폴더 안에 보이는 음성 파일을 하나 눌러봤어요 그러자 곧바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김기태 씨 당신 와이프가 나한테 삼백을 줬어 당신이랑 당신이 지금 껴안고 있는 그 여자 잡아오라고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딱 두 배 주잖아 그럼 내가 못 본 걸로 해 줄게 참나 내가 기가 차서 본인도 외도남이면서 대체 누가 누굴 잡으러 다닌 건지 남편은 시부부와 함께 불륜 현장을 덮치는 일을 해왔더군요 그런데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상간 남녀들에게도 돈을 받아오던 겁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남을 한다더니 저는 그 더러운 파일들을 전부 메일로 보냈고 큰 거 한 방이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옆에 있는 금구로 향했습니다 금구의 비밀번호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글쎄 금구 비밀번호를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남이면 모를까 한 입을 덮고 살던 저는 그 숫자가 비밀번호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연 금구 안에는 금 몇 덩이와 현금 다발이 빼곡히 채워져 있더군요 이걸 들고 당장 경찰서에 가면 꼴 보기 싫은 그 인간들 다 콩밥 먹일 수 있는 건데 순순히 보내주자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유럽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인간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문자 한 통 넣어줬죠 별다른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사진 몇 장 보내줬어요 남편의 컴퓨터 사진과 금고 사진 그리고 초음파 사진 그 효과는 역시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바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여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내가 돌아가면 우리 얼굴 보고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해줄 말은 두 가지 뿐이야 첫 번째 죄짓고는 못 산다 감방 가서 죄값 치르고 나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혼해 자, 잠깐만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나한테 지금 현금으로 10억이 있거든 그걸로 우리 동남아로 이민 가서 살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당신만 모른 척 눈감아주면 우리 희윤이랑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똥줄이 탔는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의미겠지만 그렇게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던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공항으로 마중간 것은 제가 아닌 경찰분들이었거든요 이후 시아버지 남편 미쓰리까지 공항에서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어요 그동안 남편이 불법적으로 갈채한 돈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역시 쉽게 번 돈은 쉽게 잃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봐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순간에 개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 이야기요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때문이었죠 지방 신도시의 아파트였는데 결혼 초기에 남편이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해서 마련한 아파트였거든요 나는 이제 사업을 해야 하니까 내 명의로 하지 말고 당신 명의로 해놓자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이 집이라도 지켜야지 그랬던 아파트가 마침 그 지역의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서 집값이 두 배가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나눠 가져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소원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재판부의 판결에 남편은 분노하면서 제게 달려들더군요 그때 저와 동행해준 아빠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마음 같아서는 내 주변에 유능한 변호사들 다 동원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려고 했는데 신세가 철행하게 돼서 참아준 거니까 그리고 다시는 내 딸과 손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게 그랬다가는 법의 참 기능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저를 대신해서 나서는 아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내심 든든하고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야 진짜 보호를 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운이 좋게도 예전 직장보다 더 규모가 큰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친정 근처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이제는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꽉 잡혀 사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예전에 아빠가 속 썩였던 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분하다며 매일 아빠를 구박하시는데 아빠는 그때마다 죄인이 되신답니다 그래도 과거를 속죄하고 싶으신지 우리한테 못해준 만큼 손주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하세요 저도 이제 엄마가 다 됐는지 제 자식한테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원망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랜만에 지난 이야기를 떠올려 보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망각이라는 건 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이제 다 잊고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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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